이 거리가 꽤 예뻐보입니다. 너노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화재로 도시 대부분이 탔고 그리고 다시 재건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프로시트로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도시가 예쁩니다. 지금 여기 온 손님들은 대부분 크루즈 손님들인 것 같아요. 아직 상점이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. 저기 있잖아. 저 색깔 저쪽이 좀 이쁘더라구요. 여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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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좀 예뻐보였어요. 아까도 이 풍경이 되게 예쁩니다. 왜? 여기 뭔데? 아... 갤러리에서 아까 이 그림이 있었구나. 여기가 갤러리입니다. 지금 갤러리여서 아 이런 그림들이 있네요 저쪽에 풍경 같고 꼭 동화책에 나오는 듯한 그러한 건물이네요 석조와 스멘트가 잘 조화된 예쁜 건물입니다 아까 전망대에서 왔었을 때 저쪽 바다 풍경이 아주 예뻤어 자 여기 트롤들이 여기도 있네 할망 하르방 트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에요 이 거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 건너편을 건너가지 말고 그냥 여기만 이렇게 돌아보면 되겠네요 아 딱 봐도 예쁘죠 어 진짜 하늘 이야 정말 죽인다 아 여기가 이 알레슨2의 가장 명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했던 곳이 바로 이곳 풍경입니다 니아운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도 나고 여기도 이제 저기를 띄우면 되겠네 크루즈를 아 여기 정말 예쁩니다 어 예쁘다 알레슨2의 가장 예쁜 도시 전경입니다 렁렁렁렁렁렁렁렁